여러 가지 모양새는 다르지만 갖가지 불안 증세를 유발하는 가장 밑바닥에 대개는 이런 자신없음, 부족감, 무시감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통된 원인인 거잖아요. 그런 원인을 뿌리쳐 뽑아내는 건 힘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대개는 그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자기 확신만 생겨도 사실은 이 무시감 자체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무시하겠어? 이 세상에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충분히 있는 사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반응을 하거든요. 인사를 못했다 하면 제가 무슨 바쁜 일이 있는가 보지. 그러니까 내가 무시할 리가 없다는 확신이 중요한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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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